캐나다 이민시민권 IRCC는 방문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임시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방문자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경우 캐나다 이민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8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임시 거주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일자리를 찾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원래는 2025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조기 종료는 캐나다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방문 비자 소지자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취업 제한을 받고 필요한 노동시장 영향평가 LMIA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캐나다 내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능한 유일한 옵션은 국가 또는 미국 국경에서 깃발 투표를 통해 떠날 때 공항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IRCC는 이 정책이 일부 고용주에 의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기 위해 이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또한 캐나다의 국제학생 및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내의 학대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이민자의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민자와 청년의 실업에 기여합니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는 특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의 고용주와 임시 거주자 모두에게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가 이민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임시 거주자를 위한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새로운 규정을 탐색하려는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